자, 이어서 1장. 이제 본론을 시작합시다. 대포 소리와 함께 시작한 함수가 제목입니다. 이 대포는 프랑스 남부 모나코에 있는 16세기, 17세기의 대포와 포환입니다. 이 탄환이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쇳덩어리같이 생겼었어요. 이게 뾰족해진 것도 한참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같은 그런 총알 모양이, 대포 모양이, 이살모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수학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자, 새로운 변기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 이게 부제인데. 지난번에도 간단히 소개했듯이 전쟁의 역사는 유구한 무기개량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전쟁의 역사는 자, 밑줄을 좀 거보면서 할까? 그러네. 이거 밑줄을 이렇게 자, 역사. 전쟁의 역사는 우수한 무기개량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몇십 년에 걸쳐서 단련된 칼의 달인도 일주일 정도 배운 보통 사람의 총과 대포를 당하지 못했다. 그 예가 바로 그 예 중에 하나가 전형적인 예가 일본에서의 전쟁입니다. 1575년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다케다 가스요리의 기마병 1만 5천명을 물리친 전투인데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예언입니다. 이 사무라이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게 만든 그런 계기를 제공한 겁니다. 1543년에 포르츠갈 상인에 의해 다케 가시마에 전래된 철포 이거를 이제 철포를 일본말로 대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일본 연도에서는 백여 년간 지속된 지속된 전국시대를 마감시킨 총매제가 된 게 이 전쟁입니다. 이 철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제1의 효군이 되고 그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침내 일본의 전국시대를 마감시키고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무기의 효력 이 우수한 무기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수학이 한몫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 철포 일본 발음은 대포라고 그러는데 이 철포 없이 전쟁으로 전쟁에 나간다는 뜻이 이 무대포입니다. 무대포 우리나라에 쓰던 이 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저쪽은 철포 대포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그냥 그 칼하고 총 들고 말타고 가서 싸워봐야 백전 백패를 하게 되니까 이 무대포로 나가서 전쟁에 지고 온다는 그런 의미로 생긴 말입니다. 당시에는 당시에도 물론 조선에는 그 저기 총도 있었고 대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이나 대포를 똑같이 수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 인터넷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는 이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검색인제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듯이 그 변화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연구하는 데도 게을렀고 그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리프로듀스하는 데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가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뜯어서 분석하고 조립하고 하면서 그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개량하면서 전력을 키워서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전쟁을 이기고 남아도는 힘을 한국에 와서 엑서사이즈를 한 겁니다. 자 봅시다 1절 난공불락의 성병 전쟁에 왜 수학자가 필요한가 전쟁에 왜 수학자가 필요한가 1대1로 전투를 하던 고대 전쟁이 근대 전쟁이 되면서 기관총 한 자루가 수십 명을 상대해서 싸우고 한 대의 특공기가 몇 천명을 살상하고 한 명의 유능한 스파이가 여러 개 사단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원자폭탄에 이르러서는 폭탄 하나 떨어뜨림으로써 전쟁을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일에 관심이 없던 수학자들도 자이든 타이든 징집도 되고 또 그리고 그 뭐 전쟁 중에는 아무 산업도 없으니까 그냥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는 전쟁하고 관계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젊을 때는 젊을 때는 다 징집돼 가니까 결국은 군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수학자도 원튼 원치 않든 전쟁에 협조하도록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예들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의 아르키메데스는 로마군과의 싸움에서 투석기 기중기 일반 반사경을 발명했고 16세기의 네이피어는 로마 교황과의 전쟁에서 화포, 전차, 연소경, 잠수함 등을 고안했고 19세기 나폴레옹 시대에는 인류 수학자들이 이 전쟁에 동원돼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20세기의 제2차 세계대전의 예를 들면 영국의 패트릭 브래킷이라는 서 패트릭 브래킷이라고 우리는 잘 모르나도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블랙킷 경이 창설한 작전계획팀에서 전략, 전쟁에 대한 지위를 전략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게 되는데 이 전략계획팀의 12명 멤버 중에서 수학 전공자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수학자들은 수학자들이 어떤 능력이 전쟁과 관계를 갖게 되느냐 결국은 공격과 수비를 전쟁이라는 게 결국 공격과 수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공격과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수학적인 생각과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해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도시를 지키는 성벽 예를 보면 중국의 전국시대에는 만리장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요관이 서쪽의 끝이고 산회관이 동쪽의 끝입니다. 지금은 이걸 더 늘려가지고 만리장성을 쭉 늘려서 만주까지 늘린 다음에 이게 다 만리장성이고 그러니까 만주 땅도 다 옛날부터 중국 땅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에 만리장성은 여기까지고 여기 아래만 중국이고 여기는 다 자기 나라 땅이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만주는 한반도에 일부로 여겨졌던 거예요. 어쨌든 시항제 때 만리장성을 확장하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 거의 완성 하게 됩니다. 이 만리장성은 길이가 6천 킬로미터고 100미터마다 파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약 8미터고 폭은 6미터인 거대한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벽들의 예를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성벽의 예를 보면 이게 서안에 있는 서안이 장안이에요. 지금 어디냐면 중칭 중경 서쪽에 있는 중경 입니다. 사천요리 그러면 더 저쪽 서쪽에 있는 중경 에 있는 만리장성 일부고 이게 카르카손 성 프랑스 남부에 있는 성의 성곽이고 이게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에 있는 데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여긴 내가 직접 가봤습니다. 중경에도 가봤고 나중에 이따 사진을 보여줄게요. 저런 성벽들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 수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스만 제국과 군대 터키의 대도지 이스탄불은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 제재가 비잔티누스 제국의 수로 거기를 콘스탄티노플 이라고 명명한 곳입니다. 이스탄불이 이 데오도시우스 1세가 제국을 동서로 나눠서 두 아들에게 상속하는데 장자에게는 오스만 제국을 또 차자에게는 서로마 제국을 승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약 천년간 번성하게 됩니다. 삼면이 바다고 육지쪽은 3층의 벽을 가진 난공 분량의 견고한 도시였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천년이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몽고의 기마대 한테도 버텼고 서유럽의 중장비 군단 버텼고 트리크족의 인해전수과 같은 당시 어떤 경고에도 끝떡없이 천년을 버틸 수가 있었고 그러나 높이는 높았지만 두께가 두껍지 않은 콘스탄티노플 성동의 구조는 사람과 말의 공격에는 강했지만 1453년 처음 경험한 이 청동제 대포경국에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서유럽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요충지가 동방의 경국으로 함락되어 멸망한 후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방으로 보혜태 강한 압력으로 대항의 시대가 개막되고 활로를 서쪽으로 찾아서 신천지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가게 됩니다. 우수한 그리스인 로마인 학자들이 유출돼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학자들이 이스라엘로 이사갑니다. 떠나갑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도시국가에서 르네상스가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 참패당한 기독교 기독교인들이 반성하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방의 문명 문화가 수입되면서 제2의 헬레니즘 문화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대포라는 대포 때문에 나라를 뺏기게 되고 경험하면서 대포라는 무기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게 새로운 수학의 시대를 탄생시킵니다. 음지 비김의 수학이라고 이전과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터키의 역사를 간단히 보죠. 터키의 역사는 우라라 알타이오족에 속하면서 6세기에 알타이산맥 방면에서 일어나서 서방으로 진출했으며 11세기에 셀주크 트리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13세기에 이슬람 교주 오스만이 오스만 제국을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53편에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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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터키는 1923년에 공화국이 수립되어서 이스탄불 이전에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수도로 터키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 터키 군이 행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당시에 이 트루크족들의 힘 전투력은 대단했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저기 터키에 있는 대포공장의 유적입니다. 이게 이스탄불인데 마르마라 해고요. 여기가 동양의 끝이고 여기가 서양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데가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도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섞여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 이스탄불 사진을 간단히 한번 보여줄까요? 이스탄불 이스탄불 이게 이스탄불에 있는 무스크입니다. 성당 성당인데 이게 이스탄불에 있는 성당입니다. 성당입니다. 이게 이스탄불에 있는 대학교고 이게 그 바로 마르마라 해고 쭉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현대와 과거가 잘 공정된 그리고 서양과 동양이 그야말로 잘 섞여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대신 관광지고 대신 유적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둑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몸조심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 납치될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대포 소리와 함께 시작한 함수에 대해서 소개됐고 이어서 대포에서 그야말로 근대수학 어떻게 우리의 캘큐러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대포에서 움직임의 수학 동의 수학이 탄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